보라색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바로 보람칠레는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요 또 노화 방지는 물론 눈 건강이나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제 주변에서도 블루베리, 가지, 비트, 자생양파 등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분들이 안토시아닌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저는 어떤 식품을 먹고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토시아닌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죠? 각종 건강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하였는데요 그만큼 안토시아닌이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안토시아닌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분들이 드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께 안토시아닌을 추천드립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고 혈관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또 다른 영국에서는 동맥 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키스 칼리지 연구팀이 성민남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200g이 든 음료를 매일 마시도록 했더니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평균 혈압이 5mm 머큐리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호주 사이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을 섭취한 사람들이 혈류 기능이 개선되고 심장 질환 위험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께 안토시아닌 섭취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당뇨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께도 안토시아닌 섭취를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하는 블루베리를 하루 150g씩 6일 동안 먹게 했더니 먹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낮아졌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32명의 비만일 대상으로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섭취하게 했더니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즉,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블루베리에는 단맛을 내는 당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다량 섭취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바로 암 예방인데요 암, 누구나 무서워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서울대에서 대장암 환자 923명과 건강한 성인 18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더니 보라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은 여성은 덜 먹는 여성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적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텍사스 A&M 대학의 줄리아나 노라토 박사는 안토시아닌이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여러 가지 효능을 나타내는 이유는요 바로 몸속 독소와 염증을 지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요 관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바로 자색당근인데요 자색당근 굉장히 생소하시죠? 저도 이 자색당근을 알게 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근은 주황색이 아니라 이렇게 자색당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자색당근을 좀 더 단맛을 나게 개량하면서 주황색당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안토시아닌 성분의 중요성이 부과되면서 다시 자색당근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자색당근에 안토시아닌이 얼마나 풍부하냐면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자색당근의 대장암 억제 효력시험 연구에 따르면 자색당근은 일반 당근과 비교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함량이 1.5배 플라보노이드는 10배가 많고요 안토시아닌은 무려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만병의 근원 노화의 원인이라고 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그랬더니 자색당근이 일반 당근보다 20배 블루베리보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색당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색당근을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자색당근에도 야생종과 개량종이 있다고 합니다 노지에서 제작되는 야생종은 겉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잔뿌리가 많고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하우스에서 제외되는 개량종은 겉 표면이 매끈하고 일반 당근과 크기가 비슷하고 잔뿌리가 적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야생종이 더 달고 보라색이 더 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자색당근을 제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생종 자색당근인데요 저는 이것을 사과와 함께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당근과 어우러져 맛이 훨씬 좋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색당근 1개, 사과 1분의 1개, 물 150cc를 준비해줍니다 자색당근과 사과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요 믹서에 자른 자색당근과 사과, 그리고 물 150cc를 넣어주는데요 자색당근에는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넣지 않으면 잘 갈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사과의 향긋한 향과 당근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마침대신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염증을 치료하는 안토시아닌을 어떤 분들이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건강은 좋은 영양소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영되어야 챙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